시작! 합니다 오늘 할 게임은 OX 퀴즈 뭐였더라? 퀴즈 서바이벌 하도록 하죠 나 웃음 재밌어요 나중에 할게요 자, 그것보다 이게 뭐냐 아, 제목 그대로입니다 퀴즈를 해서 서바이벌로 넘어가서 좀 싸우고 뭐 그런 거예요 지금 화면을 좀 이상하게 늘려놨는데 너무 늘어나면 보기 그러니까 약간 줄인 겁니다 늘리기를 한 다음에 자, 그럼 이건 뭐야? 자, 들어가죠 어떻게 한지는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게임이니까 들어가겠습니다 퀴즈가 나오고 그걸 맞추는 거예요 여기 나라고 써있죠? 초밥에 와사비... 노 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뜨는데 잠깐만 자, 시작하죠 50인으로 하겠습니다 10인, 50인 100인이 되는데 이런 거는 그래! 이상한 거 하면 돼요 이상한 거 하면 돼요 닭다리는 한쪽 다리가 더 크다? 아... 어 어 포켓몬 타입은 열려둘 게 아니지 아아? 아 추가 됐잖아 아, 페어리까지 해서 총 열려둘게요? 새로운 거 추가해주면 안 돼? 아 그렇구나 잘 몰랐습니다 죄송 으흠흠 어제 마블 땜에 편두통이 좀 심하네요 마블이 너무 고통받았습니다 뭐 영어 쓰지 그치 뭐, 왜, 왜 갑자기 스펙을 써 금강사는 사기자를 따라 불리... 어 고양이는 꼬리로 감정 표현을 한다 맞지 댕댕이 도로잖아 불타는 얼음이 있다 당연하지 얼음에 넣으면 되잖아, 그거를 바보들만 있구만 50원짜리 동전에는 벼와 이삭이 새겨져 있다 그치? 그치, 고로치 아아,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아아, 참 이거 50명은 너무 시시하네요 아, 왜요? 아아 이렇게 10인 그리고 50인 100인도 있습니다 가장 센 게 100인이니까 한 100인으로 가죠 아, 100명 안에서 들어가야지 진정한 우승 아니겠습니까?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크기는 3개에서 100이 안에 든다? 아니지 작은 편이죠 오히려 이 게임에는 엄마 캐릭터가 있다 당연히 있겠지 얘가 이, 이 사람 아닙니까? 이분? 어이하 뭐야, 헐크야? 캡틴 코리안의 1호선이 가장 먼저 개성됐다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내가 1호선, 내가 1호선 아아! 1호선 아니였어요? 그거 보라색 아니, 보라색이 먼저 아니었나요? 그렇군요 아, 왜 왜 튕기고 그래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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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뭔 일이야 뭔 일이야 이게 갑자기 저장을 청소를 하고 그래 자아 다시 맞춰주고요 이게 귀찮네요 이놈의 게임 자, 화면 바뀌어 살짝 옆으로 갔죠? 살짝만 빼주면은 내 송출 화면을 보면 되지 병신인가? 됐네, 잘 나오네 자, 그럼 가죠, 백인 너무 빨리 리타이어돼 버렸으니까 제대로 다 비벼버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차이나타운이 있듯이 중국에도 코리아타운이 있다? 아니지 나 아니라고 하지 않았네? 술을 마시면 모기에도 잘 물린다? 아니지 에? 아아 그렇구나 술을 안 마셔서 모르겠네요 아아 자꾸 이럴 거야? 극혐이야 자아 화면 나오나? 나오네요 자 시작하죠 광고 좀 사라지죠 박시성은 음 장난하지 김씨 박씨 아니겠어? 노동시간이 가장 많은 도시는 서울이다 노 진짜 그랬으면은 나라에서 바꿨겠죠? 통계라도 차라리 개쿠가 축축한거에 냄새를 맡아 뭔 소리야 이게 아 뭐 어차피 잘 맞았어요 어차피 2분의 1이기 때문에 잘 찍으면 됩니다 거미줄은 강철보다 즐기다 미쳤니? 에? 어 그래요? 어 신기하네?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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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아하 아 아하 아 아 그만 튕겨 극혐이야 한번 할 때만 튕겨야겠어? 들어갑니다 진짜 우승하죠 머리를 조금만 쓰면 돼요 조금도 안 써서 진거였어요 길이는 뿔이 있다 어 있어 그치 있지 세계에서 고인돌이 가장 많은 나라다 우리나라다? 어 우리나라겠지 되게 세보인다 이 사람 시타의 발톱은 숨기지 못한다 어 음 제대로 하니까 쉽구만 이 게임에서는 아 아 이거 출석으로 아까 주는 걸로 나왔죠 아까 접속될 때 어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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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이걸 어떻게 합니까 외국은 가 가본적도 없는 촌놈인데 또 튕겼어요 어 극혐이에요 어 아 안 튕겼네요 현저하는 모든 거북이는 등껍질이 있다 아니지 그 그것도 있잖아 파충처럼 생긴 애도 에엥? 아 아 아 극혐이야 아 극혐이야 아 아 진짜 극혐이야 좋아 캐릭터 오픈됐어? 시바견 어 귀엽네 얘로 하자 대통령 아이 장난하나 시바견 어디 짱구는 초등학생이다 아니지 유치원생이지 떡림 유치원 유치원생 아니겠습니까 음 대한민국 최초에서 아 아 어 뭐 저 뭐야 어어어 이거지 이거 이다야 아니다야 뭐 그릭이니까 금봉어는 잠을 자지 않는다 어 역시 거꾸로아 거꾸로 좀 거꾸로가 맞는 말이다 어 좋아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 청렬 아 노 어 이건 이거는 바보도 아니고 너무 이지했잖아 강원꺼는 서비스 문제였잖아 근데 반응 반려? 50% 했잖아 헬로키드는 고양이가 아니다? 노 고양이지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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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 hat 그 으음 한골 꺼서 안된거였구나 고양이는 귀로 감정표를 한다? 어 어 귀 아니면 꼬리지 백원동전에는 세종대왕이 새겨져있다 아.. 아니 으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꺼자 의견은 무슨 의견이야 된거야? 아 백인 서바이벌이 문제인가? 50인으로 해야되나? 저거 튕기네? 어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에서 메달 따지 못한적이 있다 어 음 당.. 우리나라랑 그런거같아서 사실은 어쨌든 왠지 그러지않을까? 이런 문제 왠지 마.. 넌센스 문제 아이 답을 맞추는 아냐아냐 답을 맞추는게 그럴까라고 하면은 아니다라고 하면은 맞는게 대부분이잖아요 어 어 어 어 어 왠지 문제가 어 어 아 왠지 문제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 이거 백인이야 백인이 문제야 백인 때문이야 50인으로 해야돼 백인이라 튕기네 백인이 어렵긴 하다 어 울릉도인데 엥? 엥? 아 그래요 나 아 나 울릉도는 그 노래도 있잖아요 노래 이름 기억이 안나는데 앗 백인으로 하자 튕긴다 어차피 아 오늘 뒷조차 아니야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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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두루가 두루가 백인으로 간다 시빈 한번 해볼까 시빈 한번 해볼까 시빈이 이지 못하구나 레비 고 고막이 없으면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아니 문어의 다리는 10개다 어 어 에잇? 여덟개 아 여덟개 여덟개 오징어가 열개였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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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개로 하자 백개 깨자 레디 질 수 없어 노란참에는 빨간빛에 비추면 빨간색으로 어 어 이렇게 잘 모를만한 거를 그럴까? 라고 하면은 그게 맞는 거거나 틀린 거거나 꿀보랑 키울 수 있다? 아 아 아 이렇게 뭔가 뜬금없이 있다 하고 물음표 뜨면은 노 자전거 타는 거겠죠? 음 자기 지식을 써놓고 그게 맞는지 확인만 받는 그런 형식의 질문 어어 어떻게 한 사람이 매번 해 바뀐 적 있겠지 어어어어어 어 이거 눈치 게임인데? 질문이 곱배기야 곱배기 중 곱배기가 맞는 말이다 어 우리나라에도 공룡이 있었다? 어 어 오옇 잘 못했는데? 아 어버이날 아니었냐? 어디 어버이날 아니었냐? 그래그래그래 그래그래그래 어디서 이런 아 나 기억 안 나 몰라 아니 어떻게 기억해 이렇게 기억해 정침물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어 없겠지 뭐? 아니 전쟁이 일어났다고? 죽고 기묘합니다 국기는 사각형이 아닌 나라가 있다 어 동그란 것도 있잖아요 펭귄은 이빨이 있다? 어 있겠지 아 아냐 없어 없어 이거 기억나는 거 같애 예전에 일본 만화에서 봤어요 자유여신상은 법전을 들고 있다 그거 그거잖아요 그거 소프트 아이스크림 아시아 최초로 월드컵 본사에 나간 나라는 한국이 다 아니지 짜장면이 틀린 말이고 자장면이 맞는 말이다 어 이걸 이걸 이거 뭐 다 끼키 없나? 바탕만 누르면 되나? 아 여기 있구나 좋아 천천히 기다렸다 누르면 되네 광고 좀 보다가 그럼 안 튕기네요 현저하는 모든 거북이는 등껍질 있다 어 이제 익숙해지고 있어 다 외우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타 어 맞지 괜히 에베레스트가 아니지 미식축구 에베레스트 패스 패스도 있잖아요 어 만화에서 아이슬드21에서 바나나는 원래 씨가 있었다? 그거 아닌가요? 가운데 있는 그 검은색 그거 씨 아닌가요? 개구리는 파충류다 어 아 양소륜가? 6월 6일에 형출이 에이 어 평소에 아는 건데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헷갈린다 구기종목과 종목 공이 가장 큰 노 에? 어 그래? 머리카락은 밤에만 자란다 너 아 무슨 밤에만 자라 이게 더 황당하다 밥 잘하는 게 무섭다 야 가장 작은 골프다 아니지 아 단 거 아닐까? 깨나리 깨나리 개나리는 잎보다 꽃을 먼저 피운다 어 나리나리 개나리 투명해서 내가 보이는 생물 어 풀러풀러풀러풀러풀러풀러 뭐더라? 장난감 레고는 재미있게 놀라는 듯이다 아니지 에? 에? 재미있게 놀다 레고 나름 조립한다 어떡합니까 이런 거를 영알못인데 아 지랄 하 다신 가로분능 안 해 극혐이야 아! 그만해 나 100인데 우승해야 된단 말야 아 왜 뒤조차가 켜지는 거야 꺼져 넌 넌 들어가 있어 이거 할 거야 아아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재지작 재지작할게요 아 퀴즈 한번 풀기 어렵구만 하드코어 하드코어 하구만 하드코어 하구만 저것도 두편은 나와야지 재속무는 게 하나 생긴단 말야 흫 벌써 끌려 끝낼 순 없어 제발 한 번만 더 하게 해줘 제발 제발 빨리 로딩 돼 늘 터져가지고 애플레이어 광고가 너무 로딩이 안 돼 한번 껐다 켰기 때문에 잘 될 거예요 여기 딱 붙어서 큐 이거 어 변환하죠 어 채우기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깔끔하게 가죠 예쁘게 시작 내가 생각해 씨바견 때문에 짓는 거 같아 어 랜덤데? 어 재밌다 이거 랜덤으로 해야지 나 누구야 아 헐크야? 헐크 멍청해서 싫은데 이 게임은 아 어 있겠지 엄마가 있는데 아파도 있겠지 에에에이고 아잇 남녀 차별이야 저에 месте 어오어유 치즈좀 치즈좀 그만 놔봐 쏟 violating 잇길네 으우우 어הו우 씨 ㅅㅂ 음... 음...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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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극혐이야. 또 튕기면 안 해. 어... 어어... 아...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아... 아... 빨리 눌렀어야 되는데. 됐어, 됐어, 됐어. 크! 아니, 이건 내가 너무 쉽게 죽었으니까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하자. 아아아아아아! 안 해, 이씨! 안 해. 중단해.